~! 물 좀 내려주세요 물 와 죽어도 안풀네 세상에 아니 이거는 이거는 따질 그게 아니야 와 이거 틀렸데요 이 배가 전체가 다 틀렸고 와 무서워서 내가 와 심지어 옆에를 옆에를 배를 다닿는데도 안 따져요 저 라인도 거기는 네 아까는 제가 말해 2층에서 문제가 되는게 205만 그런거에요? 305요 305랑 305랑 306랑 나 얘기한다 202층은? 205고 내가 가봤는데 40냄새 수준하더라 냄새 말고? 그럼 얘기는 안 써요 그러면 3층은? 그래요 근데 3층은 삐뚝 떨어진거라서 뭐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3층이 안쓰는데도 올라갔다는거에요? 안쓰는데도 4층도 있죠 4층도 있어요 새벽되면 뭔가 꾸룩꾸룩하게 가면 바닥에 근데 2층이 냉상으로 올라온다는거지 안나간다는거 아니야?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익힐거같아요 아 이게 익힐거같고 이게 익힐거같고 이게 익힐거같고 여기 삼키는데로는 저기가... 오우 오우 아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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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차피 잘랐어야 돼 이거 봐 어차피 잘랐어야 돼 이렇게 꽉많게 쓰면 왜 이거 볼틱 야 수저 수저요? 수저 수저 수저요? 볼펜에 칫솔에 안 떨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나이터 이거 봐 어차피 잘랐어야 돼 치약 치약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걸 이게 아까 틀림에라 치약이었네요 치약 치약이었네요 아 아 아 편집 Mystery 그러면 저기 에티 ganska 오 어머 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